엘리트 여수사관 엘리트 여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.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물안나 여성적인 매력을 꾸메고 오셨는데요. 아우 예쁘시네요. 정말 저랑 같은 나이대라는게 느려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트위터에서 질문이 되었네요. 근데 뭐 그전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고생하는 것은 없었고요. 아무래도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크게 고생을 하는 것은 없고요.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고생을 많이 해야지 되게 재미난 장면들을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듣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솔직히 나이 차이가 조금 흔들었는데 근데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이현이랑 캐릭터가 이렇게 한 번에 헤어졌더라고요. 연기하면서 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전에도 연기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조금 더 참아봤어요.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.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고 같이 하게 돼서 참 기꺼에요. 멋있어요. 네.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없이 보실 수 있는 코미디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호소한 진한 부분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우리 멋있는 문자분들 만들어내고 스릴러도 있고요. 정말 볼만하도록 합니다. 네. 저분들 저분들 앉아주시고요. 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